아 내가 분별을 좀 내려놓은 것 같으면 맨날 내려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내려놓은 것 같으면 그냥 좀 좋고 못 내려놓는 것 같으면 또 막 짜증이 나고. 그 내려놓고 못 내려놓고 기준도 자기가 정해놓고는. 원래 노려놓고 못 내려놓은 게 둘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기준 정해놓고는 어떨 때는 내려놨다고 좋아하고 어떨 때는 못 내려놨다고 짜증내고. 내려놓고 못 내려놓고 그 두 가지 기준을 그 사이에 기준을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거. 자기가 이렇게 그어놓고 이쪽으로 오면은 내려놓은 거야. 이렇게 하면은 못 내려놓은 거야. 이렇게 그러고 있다니깐요. 제 말 알아들으세요. 지금부터 2023년 5월 25일 육조단경 57회 시작하겠습니다. 4. 지통비구 또 지통스님은 수주의 안풍 사람인데 처음에 능가경을 천번 넘게 보았지만 삼신과 사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예 육조를 찾아가 저를 올리고 그 뜻을 알고자 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삼신이란 청정법신은 그대의 본성이고 원만 보시는 그대의 지혜이며 천백억 화신은 그대의 행위이다. 만약 본성을 떠나 따로 삼신을 말한다면 몸은 있으나 지혜는 없다고 일컫는다. 만약 삼신에 자성이 없음을 깨달으면 사지의 깨달음이라고 일컫는다. 내 괴송을 들어라. 자성은 삼신을 갖추고 밝게 드러나 사지를 이루네. 보고 듣는 인연을 떠난지 떠나지 아니하면서 이들을 벗어나 부처의 지위에 오른다. 내 이제 그대를 위하여 말하노니 잘 듣고 믿어서 영원히 어리석음이 없게 하라. 배우려고 치달려 구하지 않으면 종일토록 깨달음을 말하리라. 지통이 다시 여쭈었다. 사지의 뜻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삼신을 알았다면 곧 사지의 밝을 텐데 어찌 다시 묻는가. 만약 삼신을 떠나서 따로 사지를 말한다면. 이를 일러 사지는 있지만 삼신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사지가 있는 것이 도리어 사지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다시 괴송을 말씀하셨다. 대원경지는 본성이 성정하미요. 평등성지는 마음에 병이 없으미요. 묘 관찰지는 견해가 유의가 아니미요. 성소작지는 둥근 거울과 같다. 전 오식, 제 육식, 제 칠식, 제 팔식의 인연이 돌고 돌지만 다만 이름과 말을 쓸 뿐 참된 자성은 없다. 만약 돌고 도는 곳에 정을 두지 않는다면 식이 무성하게 일어나더라도 영원히 나가정에 머무르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치식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깨닫고자 함이 우리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의 뜻을 본인이 모르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알려고 한다. 그러면 벌써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알고 싶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대원경지가 뭔지, 성소작지가 뭔지, 평등성지가 뭔지, 묘 관찰지가 뭔지, 삼신이 무엇인지, 사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죠? 그러면 살아날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려도 아마 전혀 와닿지 않고 교학을 알고 싶을 겁니다. 암과 실제로 살아남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암의 마음을 두게 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 번 숨을 쉬어야 살아납니까? 숨을 어떻게 쉬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살아납니까? 알면 죽습니다. 숨을 쉬어야 살지. 알아야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암하고 실제로 숨 쉬는 거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 몰라도 태어나자마자 저절로 숨 쉴 줄 압니다. 한 가지가 이렇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먹는 것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먹을 줄 알고 태어나자마자 보는 것, 학교에 가서 보는 것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볼 줄 알고 걷는 것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걷고 화내는 것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화내고 배우지 않아도 다리 아프면 앉을 줄 알고 배우지 않아도 추우면 옷 입을 줄 알고 더우면 벗을 줄 알고 불편하면 표현할 줄 알고 저절로 다 주어져 있는 능력입니다. 원래 이런 겁니다. 배워야 배워서 어떻게 해야 깨닫는다 배워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전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도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고 배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전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기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보고 듣고 숨쉬고 걸어다니고 다 할 줄 아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죠. 나는 헐헐 날아다니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걸어다니니까 마음에 안 들고 나만 좀 특출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것 같으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으니까 또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하면 눈에 좀 뜨여 볼까 해서 온갖 치장을 온갖 외모에 치장을 다 하지만 자기보다 더 눈에 뜨이는 사람이 있으면 또 신경질이 나고 질투가 나고 끊임없이 내가 더 보이고 내가 눈에 뜨이고 내가 잘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그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몸이 어떻다 몸매가 어떻다 뚱뚱하다 뭐 어떻다 날씬하다 예쁘다 내 몸을 돋보이고 싶어서 나를 돋보이고 싶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또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렇고 그래서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은 즉 원하는 게 있다는 말이고 원하는 게 없다면 괴로움이 있을 수 없는데 원하는 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 괴롭고 그래서 어떻게 마음 공부 또는 수행을 좀 해서 내 마음대로 좀 해볼까 싶어서 이런 공부를 하는데 우리 공부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바로 분별심이니 그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그러니 세상에서 가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 그게 하루 종일 남들이 가는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공부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멈추겠습니까. 그러니 이 공부 시간에도 법문을 내가 헤아려서 잘 듣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좀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시통스님은 수주의 안풍 사람인데 처음에 능가경을 천번 넘게 보았지만 삼신과 사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삼신 법신, 보신, 화신이죠. 삼신과 사지 사지라는 것은 유식에서 말하는 네 가지 지혜입니다.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초성소작지라고 하는 그걸 이해를 못했다. 이에 육조를 찾아가 육조스님을 찾아가서 절을 올리고 그 뜻을 알고자 했다.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삼신이란 청정법신은 그대로 본성이고 원만 보시는 그대의 지혜이며 전백억 하시는 그대의 행위이다. 이러면 또 이제 내가 저거 알아놔야지. 청정법신은 본성이고 근데 본성을 말로 할 수가 없는데 청정법신은 본성이고 이렇게 해봤자 뭐합니까? 본성이라는 건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말일 뿐이잖아요. 청정법신은 본성이고 본성이라는 건 말일 뿐이지 본성을 알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본성이 어떤 것이다라고 뜻을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대략 만들어 놓은 그 뜻은 실제 본성과는 무관한 겁니다. 원만 보시는 그대의 지혜이며 지혜가 뭔지 지혜라는 것을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대의 지혜이며 라고 알면 뭐합니까? 지혜가 뭔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건데 천백억 하시는 그대의 행위이다. 행위가 뭔지는 또 아나요? 대략의 의미지 대략의 의미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뜻은 알아봤자 청정법신이란 말은 실제 청정법신과 아무 상관이 없고 본성이라는 말은 실제 본성이라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원만 보신이라는 말도 실제 원만 보신과 아무 상관이 없고 지혜라는 말도 실제 지혜와 아무 상관이 없고 다만 우리 머릿속에 끝없이 뜻을 지닐 뿐이다.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또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다. 천백억 하시는 이란 말도 마찬가지다. 말을 그래서 말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자 깨달을 수는 없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책을 보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삼신에 자성이 없음을 깨달으면 사지의 깨달음이라고 읽을 넣는다. 이렇게 즐비하게 삼신에 대해서 이야기 해놓고 다시 또 삼신에 자성이 없음을 깨달으면 자성은 뭐요? 스스로 있는 성질, 성격 이름은 있지만 여기 이런 것에 해당되는 성질, 그것에 해당되는 뭔가가 없다. 말 뜻으로 대략 방편으로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온갖 말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 말에 해당되는 뜻은 없다. 뜻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을 아르마리로 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고 틀린 게 되고 그 뜻을 딱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뜻을 알고 있다. 그럼 그거는 그냥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단어의 대략적인 뜻일 뿐이지 실제 그것이 아니다. 청정법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 예를 들어서 허공에 허공에 뭐를 다 분사를 했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뭐 동그란 모양을 만들었다. 그럼 그건 동그란 모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허공과 이 분사한 그것이 조건을 만들 그 조건에 따라서 그런 모양이 만들어진 것이지 그 동그라미가 있는 게 아닌 것이다. 그런데 동그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처럼 청정법신이라고 하든지 삼신이라고 하든지 청정법신이라고 하든지 원맘보신이라 하든지 천백의 화신이라 하든지 모든 말들이 허공에 뭔가 분사했을 때 나타난 모양과 같은 건데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마음속에서 상상으로 뜻을 가지고 있으면 뜻의 한몰이 되어서 뜻의 한몰이 되어서 분별하는데 즉 분별하는데 한몰이 되어서 실제로 본성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숨을 쉬어야 사는데 실제로 숨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숨쉬는 거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고만 쉽다. 알고 그렇게 숨쉬고 싶다. 그것이 오류죠. 내 개송을 그래서 만약 삼신에 자성이 없음을 깨달으면 사지의 깨달음이라고 한다. 개송을 들으라. 자성은 삼신을 갖추고 밝게 드러나 사지를 이루네. 자성은 자성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도 무엇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삼신 사지에 해당되는 뭔가 삼신은 또 우리가 필요하면 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것은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 나누어 놓은 것뿐. 자성은 삼신을 갖추고 밝게 드러나 사지를 이루네. 보고 듣는 인연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이들을 벗어나 부처의 지위에 오른다. 내 이제 그들을 위하여 말하느니 잘 듣고 믿어서 영원히 어리석음이 없게 하라. 잘 듣고 알아서 가 아니라 잘 듣고 믿어서 믿는다는 거는 실제로 그게 내가 되어버린다. 내 견해 나라는 게 따로 없고 그냥 그게 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말로 하자면 내 이제 그대를 위하여 말하노니 잘 듣고 믿어서 영원히 어리석음이 없게 하라. 배우려고 치달려 구하지 않으면 종일 토로 깨달음을 말하리라. 지동이 다시 여쭈었다. 사지의 뜻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삼신을 알았다면 곧 사지의 밝을 텐데 어찌 다시 묻는가 만약 삼신을 떠나서 따로 사지를 말한다면 이를 일러 사지는 있지만 삼신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사지가 있는 것이 도리어 사지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별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아르마리로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다시 계속 말씀하셨다. 대원경기는 본성이 청정함이요. 평등성지는 마음의 병이 없으미요. 묘 관찰지는 견해가 유의가 아님이요. 성소작지는 둥근 거울과 같다. 전호식, 제6식, 제7식, 제8식의 인연이 돌고 돌지만 식, 식, 식 하는 것은 의식이죠. 분별심 속에 있을 때 의식을 나눠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밤에 사는 꿈 속에 꿈에 빠져 있을 때 그 꿈을 나누어 놓은 거예요. 꿈을 깨는데 관건이 있지 그 꿈을 10개로 나누든 100개로 나누든 나누어 놓은 것에 의미를 두 번 못 깨어납니다. 나누어 놓은 것에 빠져서 전호식, 제6식, 제7식, 제8식의 인연이 돌고 돌지만 다만 이름과 말을 쓸 뿐 이름이다. 이름일 뿐이다. 말일 뿐이다. 참된 자성은 없다. 우리가 간단하게 밤에 자는 꿈에 자성이 없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잠시 착각에 빠진 거지. 자기 의식 세계의 분별심에 빠진 거지. 만약 돌고 도는 곳에 정을 두지 않는다면 식이 무성하게 일어나도 영원히 나가정에 머무리라. 돌고 도는 곳에 의식 의식은 끝없이 돌고 돌지 않습니까? 꿈이 끝없이 꿈속에서 못 벗어나면 끝없이 꿈속을 돌고 돌듯이 돌고 도는 곳에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분별 세계에 분별 세계는 자기 마음속이 거든요. 마음의 분별 세계거든. 자기 마음의 분별 세계에 거기에 관심 두지 않는다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온갖 식이 무성 하게 끝없이 일어납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일어나더라도 영원히 나가정에 머무리라. 온갖 분별 심미 끝없이 일어나도 영원히 부처의 선정에 머문다. 부처의 선정이라는 것은 분별 그래서 깨어난 것 깨달은 자리 즉 분별 그래서 깨어남 거기에 머물리라. 육주 해릉 대석 에서 오로지 견성을 말할 뿐이다. 오로지 깨달음 을 말할 뿐이다. 같은 말 아닙니까? 이런 식들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식들이 돌고 돌지만 다만 이런 식의 인연이 돌고 돌지만 이라고 했죠. 인연 이라는 것은 그냥 조건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 일 뿐 이 말입니다. 식이라는 게 조건에 따라서 그려지는 그림 일 뿐 이다. 거기에 의미를 뒀다가는 꿈의 내용에 의미를 뒀다가는 못 깨어난다. 그러니 꿈의 내용을 아무리 분석 해가지고 알아도 그렇게 거기다 관심을 가짐을 가질수록 꿈에서 못 깨어난다.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꿈은 돌고 돌아 계속 꿈을 꿈꾸다가 저 꿈꾸다가 끊임없이 꿈속에서 사내고 있는데 이거 분석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깨어나는 게 공부다. 공부는 유일하게 깨어나는 것밖에 없다. 다른 것은 공부 아니다. 내 깨어나는 것에 관심은 없고 식에 관심이 많죠.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알고도 없이 알고 싶고 알면 아는 척 하고 싶고 끝없이 나누고 싶고 분석 하고 싶고 아주 고상 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쫙 늘어놓으면 야 저 사람 많이 깨어난 자리에 머물리라. 아무리 꿈이 무성하게 일어난다고 해도 꿈속에 잇돼 꿈 깨어난 자리에 머문다. 돌고 도는 곳에 정을 두지 않는다면 제일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르마리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수많은 분별심이 무성하게 일어나더라도 영원히 벗어난 자리에 머물리라.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온통 아르마리에 가 있다. 지식만을 아르마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알고 하는 건 전부 다 머리들어 하는 아르마리 분별심 이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공부구나 전부 다른 말입니다. 그런 거 다 우리가 알아서 벗어나려고 한다. 세상에서는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이 마우스 작동법을 알아야 마우스 작동 하죠. 그런 것처럼 알고 방법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유의 조작을 하려고 하죠. 이 공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알아서 그 방법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잘 들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는지 또 잘 들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법문은 그렇게 하라고 법문 하는게 아니라 법문을 들음으로써 듣다가 그대로 완전히 쉬워져버리 어디까지 쉬워져버리게 나라는 것 조차 없어져버리게 되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거에요. 근데 끊임없이 분별로서 파악하고 있잖아요. 파악하고 있잖아요.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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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파악 이 말을 들어도 파악하고 저 말을 들어도 파악하고 자기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남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마음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법문 들었다 하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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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잖아요. 왜? 파악 해가지고 어떻게 좀 마음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라고 하는 법문이 아니다. 지금 그대로 쉬어지게 하려고 쉬어지게 하려고 법문을 하는 거다. 또 말을 뒤집어서 말하자면 이미 쉬어져 있다. 항상 항상 쉬어져 있다. 망구 세상에서 나 혼자 머리를 굴리고 있다. 나 혼자 세상은 조용하다. 모든 게 쉬어져 있다. 나 혼자 머리를 굴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골치 아프다. 그래서 공부가 되느니 안 되느니 공부가 이런 거니 저런 거니 한다. 그리고 눈꽃만큼만 변화하고 나면 공부가 또 많이 됐다고 또 난리다. 그냥 붕 떠가지고 그냥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훅 일어나는데 놓았다. 놓았더니 뭐 편안해졌다. 이러고 온갖 부금 속에서 분별하느라 난리다. 분별하느라 난리. 분별하는 것 말고는 관심도 없다. 쉬어지는 거는 쉬어진 마음 상태 그걸 그거는 쉬어진 게 아니다. 쉬어진 마음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 없는 거다. 마음이 없어. 원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마음을 원한다. 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무 마음도 없는 이만 훨씬 못하다. 편안함이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다. 편안함이라는 게 상대적인 말이기 때문에 편안함이 있는데 불편함이라는 건 존재 안 할 수는 없는 거 잖아요. 네. 이 공부는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버리기 위해서 이 공부 시간에 들어오는 거다. 죽어버리기 위해서 나 나 하나 죽어버리면 그게 바로 해탈이거든.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있는데 이 상이 죽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일 같죠? 자기 판단이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전혀 어렵고 쉽고 해당되지 않아요. 어렵고 쉽고 해당되지 않아요. 원래 이미 죽어 있는데 무슨 어렵고 쉽고 할 수가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만사의 자기의 본성 자리를 회복하는 것조차도 머리로서 해결하려고 하니 뭐 그래 머리로서 해결하려고 하니 암과 암과 숨쉬는 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똑같습니다. 암과 자성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숨을 더 잘 쉬던 가요? 그럼 태어난 아기는 숨을 쉴 줄 몰라야 되겠네. 배워서 숨을 쉬어야 되겠네. 암과 본성과는 전혀무관하다. 전혀 암과 본성과는 전혀무관하다. 본성과 하나가 되고 싶으면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본성이 우리의 본래 성품이잖아요. 무장무해한 본래 성품 아무 것에도 걸릴 것 없는 본래 성품 을 원한다면 그것은 암과 1% 상관이 없다. 또 다른 말 또 스님이 또 무슨 말 할까 기대하고 기다리죠. 또 무슨 말 할까 또 무슨 말 할까 더 듣고 더 듣고 더 들어봐 야지 자꾸 자꾸 듣고 자꾸 알고 싶어 뭐 좀 재밌는 얘기는 안 해주나 좀 재밌는 얘기하면 그냥 호옥 해서 뭐 재미없는 얘기나 재미있는 얘기나 자기가 의미를 붙인 것일 뿐 그 의미에 속아서 요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요 모양 요 꼴이에요? 분별해서 못 태어나니까 요 모양 요 꼴 그게 요 모양 요 꼴이지 뭐 다른 게 요 모양 요 꼴인가 키 크고 팔등신이고 미인이고 건강하고 부자고 하면 뭐 해요? 권위도 가지고 하면 뭐 해요? 요 모양 요 꼴이기는 매 한 가지 다 똑같은데 다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는데 본성은 암과 무관하다. 본성은 판단과 무관하다. 본성은 에너지와 무관하다. 기, 에너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본성은 불법과도 무관하다. 불법도 불에서 나타난 법이잖아요. 그 무엇과도 무관하다. 무관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자꾸 알고 싶은 걸 자꾸 내가 공부를 뭐 스님 어떻게 해야 제가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마디만 읽어주세요. 즉 한마디 액기스를 듣고 한마디 딱 낚아채서 어떻게 간단하게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거지. 그렇게 묻는 사람은 뭘 낚아채? 낚아채 곳도 없이 자기가 눈 감고 있는데 저 한마디만 해주세요. 눈 감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평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러는 분들 자기는 눈 감고 볼 생각이 없는데 그 눈 감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면 눈이 떨어질까요? 눈 감고 들은 말 같고 분별만 하고 이해만 하고 있을 건데 본성은 암과 무관하다. 암과 무관하다. 암과 무관하다. 본성은 암과 무관하다.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먹을 줄 알고 쌀 줄 알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없다. 아르마리가 생기고 나서는 아르마리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막연 같은 데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그마한 방에 다 들어갔다는 등 이런 말 하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면 이야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나 보다. 우리는 아주 많은 사람이라는 말에 걸리고 아주 조그마한 방이라는 말에 걸려. 걸린다는 게 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아주 작은 방. 그럼 아주 작은 방을 상상하고 아주 많은 사람 하면 아주 많은 사람을 상상, 개념으로 상상해서 그걸 거기다 어떻게 집어넣지? 말에 달깍 걸려버린 거다. 이렇게 또 들으면 또 머리가 싹 돌아가서 아 저는 이제 안 걸립니다. 강이 산 위로 가죠. 또 이러면 머리가 싹 돌아가고 아무튼 천재들의 천재들 머리 돌아가는데 그래봤자 자기 마음의 괴로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머리 아무리 잘 돌아가도 머리 돌려서 대답하는 것은 죽은 대답이다. 본성은 암과 상관없다. 머리 돌아가는 것과 상관없다. 모름과도 상관없고 암과도 상관없다. 암과도 상관없고 모름과도 상관없이 들린다. 머리 써봤자다. 머리 써봤자. 뭐 머리 써봤자다. 또 그럴 듯한 말이 나오면 또 홀라당 속아버리고 끊임없이 이 지통스님도 능가경을 천번 넘게 봤지만 삼신과 사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삼신과 사지는 누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그래서 그 뜻을 알려고 육조해령대사를 찾아가서 물었다. 이거 뜻을 모를 때도 밥 잘 먹고 숨 잘 쉬고 저절로 저절로 고프면 먹을 줄 알고 저절로 다리 아프면 앉을 줄 알고 저절로 졸리면 살 줄 알고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알고 아프면 쉴 줄 알고 내 육조해령대사께 찾아가서 뜻을 듣고 나면 그게 달라지나? 사는 게 머리 속에 자기 분별에 속아서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뭐 그럼 그러겠지 그러면은 이런 대단한 어록에 이런 걸 쓸데없이 써놨겠습니까? 쓸데없이 써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더 알면 숨을 더 잘 쉴 수 있나요? 밥을 더 잘 먹을 수가 있나요? 잠을 더 잘 잘 수가 있나요? 아는 것만 더 많아지지 여기 육조 단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오늘도 또 항상 같은 내용 아닙니까? 결론은 항상 같은 거 아닙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항상 같은 거 아닙니까? 육조해령대사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인연이 돌고 돌지만 다만 이름과 말을 쓸 뿐 참된 자성은 없다. 만약 돌고 도는 곳에 정을 두지 않는다면 식이 무성하게 일어나도 영원히 나가장에 머무리라 끝없이 일어나는 분별심에 속지 않는다면 끝없이 분별심이 일어나더라도 영원히 벗어난 자리에 머무리라 벗어난 자리 그 따위는 없다 죽은 자리에 머무리라 죽은 자리 그곳도 없다 이름을 붙였다 하면 뭐 하나가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 상상을 하기 때문에 자리라는 말도 나쁜 말이고 영원히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좀 나을라나 나가정 부처의 선정이라고 나가정 그 선정이라고 하는 건 무슨 선정에 들었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죠 선정에 들었다는 그거는 이 부처의 선정인 나가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의식의 한 상태입니다 의식의 한 상태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가면 뭐하나요 별스러운 것 같아서 호기심은 나겠지만 한번 들어가보세요 별거 있는 거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짝의 소용도 없어요 눈깔 사탕 눈깔 사탕 하나보다 못해요 눈깔 사탕 하나는 먹기라도 하지 부처의 선정을 나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리 분별에서 완전히 분별에 전혀 속지 않는 그거를 나가정이라고 하는 거 그걸 부처의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 따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 이 자리 제발 좀 이 자리 좀 잡고 있지 마십시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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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잡고 있지 마십시오 아니 스님 말로 하자니 이거지 이런 말 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 말로 하자니든 말로 안 하든 그 똑같습니다 잡고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잡은 거 없는데요 그러면 네 그러면 도로 그냥 가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잡은 것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 거기에 잡혀 있다 이래도 잡혀 있고 저래도 잡혀 있고 이거 아니면 저거 뭔가는 잡고 있는 습관 때문에 이거 안 잡으면 딴 걸 잡아요 더 그럴 듯한 거 그거 안 잡으면 또 다른 거 더 그럴 듯한 거 또 잡아요 뭔가는 잡고 있어요 뭔가는 놓으면 놓으면 그게 죽음이거든요 놓으면 죽음이거든 불안에 놓는다는 거죠 불안에 죽 놓으면 죽어버리는 거거든 상이 죽어버려요 놓으면 그리고 그거는 싫거든 우리가 사라져버리고 싶지 않거든 오죽 나를 드러내고 싶어 죽겠는데 사라져버리라니 언감생심 말이나 되는 소린가 너가 사라져버리라니 말이나 되는 소린가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 죽을 지경인데 이 공부도 내가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어 남보다 잘 못하는 거 같으니까 아주 마음이 속이상이 죽겠어 근데 그런 마음도 없으면 그런 분심도 없으면 아예 공부도 안 되고 그런 분심은 당연히 있어야지 근데 공부가 다 된 척 하고 또 저는 뭐 그런 거는 화가 안 납니다 또 이러면 뭐 아무튼 뭐 그냥 그럼 도인 다 됐겠죠 그럼 구름을 타고 다니시든지 차 타고 다니지 말고 우리는 사라지고 싶지 않다 알고 싶다 상을 가지고 싶다 상이 있어야 나를 좀 잘난 나같이 될 수 있잖아 잘난 나가 암과 상관없다 분석은 암과 아무런 상관없다 판단과 아무런 상관없다 분석하는 거와 아무런 상관없다 모름과도 상관없다 두남과도 상관없고 예리함과도 상관없다 공부를 잘하는 것하고도 상관없고 못하는 것하고도 상관이 없다 분석은 아무 상관이 없다 잘한다고 망고 자기 혼자 아상에 처져 있는 것 뿐이고 못한다고 또 못한다는 것도 아상이거든 못한다고 아상에 처져 있을 뿐이고 잘한다고 아상에 처져 있을 뿐이고 공부가 안 된다고 아상에 처져 있을 뿐이고 된다고 아상에 처져 있을 뿐이다 내가 못났다고 못났다는 상에 처져 있을 뿐이고 잘났다고 잘났다는 상에 처져 있을 뿐이고 저는 못났지도 잘났지도 않은데요 또 이렇게 빠져나가시겠죠 못났지도 잘났지도 않은 그 상에 처져 있을 뿐이고 저는 그렇게 할 죄가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할 죄가 없는데요 누군도 그럴지 몰라 그렇게 할 죄가 없다는 상에 처져 있을 뿐이고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지금 처음 들어온 분도 계실 건데 처음 들어온 분은 도대체 쓰니 오늘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성격이 이렇든 저렇든 본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으면 호루룩 다 놓여져 버리지 않아요? 마음의 천근만근이 호루룩 다 호루룩 놓아져 버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도 상관이 없으니까 무언가 좀 상관이 있어서 아이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반성도 하고 열심히 해야지 부지런해야지 이렇게 해야 내 존재감을 느끼는 거야 자기의 존재감을 그런데 아무것도 상관없으면 어떻게 돼? 존재감이 없어져요 존재감 그게 없어지면 돼 존재감 없어지는 게 싫어 그래도 반성도 좀 하고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해야 내 존재감이 느껴지지 그죠? 오늘 저녁으로 우리는 인생은 끝났다 자 오늘 저 이불 속에 들어가면 이제 꼴까닥 한다 난리 나겠죠 지금 누구하고 작별하고 누구야 미안하다 누구야 내가 그때 왜 그랬는가 모르겠다 또 아니면 뭔가 생각이 다 들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왔던가 또는 누구느냐 난 그래도 소신껏 살아왔어 뭐 별 뭐 근데 오늘 저녁에 이불 이불 이불자리에 들어가도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난다 생각하니까 그냥 복잡하게 그러다가 또 자죠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불자리 속에 들어가는 걸로 인생이 끝인데 뭐 아시면은 눈 뜨면 또 눈을 떴네 하는 거고 내 인생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놓을 수 없다 내가 잔뜩 붙들고 있어야 내가 살지 그래 뭐 우리의 병이 별다른 게 아니고 그냥 맨날 말씀드리듯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병 즉 우리의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 나 내가 잘나고 싶고 내가 이 공부 잘하고 싶고 내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부모 좋은 자식 괜찮은 사람 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별 없어지는 게 공부인데 공부 잘하는 아주 공부 잘하는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무엇이 대단한 것이냐 무엇이 대단한 것이냐 그 어떠한 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별심 없는 게 그걸 도인이라고 하고 그걸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 공부 잘 공부가 뭔지도 모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마음 없는 줄 아세요? 그런 마음 음 음 무릎 꽉 차있지 그거 되고 싶은 거잖아 내가 공부 시간에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에 해놓고 보면 나중에 보면은 그냥 내가 왜 저렇게 말했던 거 싶고 막 후회가 되고 창피하고 그런 사람 말고 나는 다른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그것 때문에 근데 공부는 뭐예요? 그 어떤 모습이 드러났어도 거기에 마음에 아무런 분별심이 없는 거 그게 공부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지지 공부를 잘해야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거기에 마음이 아무런 분별심이 없는 거 그게 바로 공부를 잘하는 거 그게 바로 도인인데 그런 도인 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 해놓고 보면 후회되고 해놓고 보면 후회되고 계속 그럴 듯하게 말하고 싶고 멋지게 말하고 싶고 잘 말하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그러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안 괴로울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도 거기에 마음이 부처는 마음에 아무 일 없는 게 부처다 그랬죠 일 없다는 건 뭐예요? 시비 분별심이 없다는 거지 분별심이 없는 게 부처지 뭐 멋지고 대단하게 부처 아니고 무엇이 대단하냐 그게 대단한 거지 어떤 내가 어떻더라도 거기에 아무 마음이 마음이 이롭다는 거 아무 시비 분별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하더라도 그냥 그게 그 딱 그 뿐인 거지 그 그 그 그 뿐이라는 생각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분별 자체가 툭 떨어져 버려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야 돼 네 공부 시간에 조차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그러니 입을 열 수가 없어 내 것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 묘로 타면 다 드러나니까 그러면 안 드러나고 내가 나를 볼 수 있나 내가 아무리 치장하고 포장하고 있어도 다 보이는데 아무리 가리고 있어도 다 보이는데 자기만 숨겨놓고 있는 척 하는 거지 다 보이는데 자기 공부가 되는 게 이익이지 뭐 숨겨놓고 뭐 안 그런 사람인 척 하는 건 자기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고 그런 분들 얘기를 간혹 들어보면은 그런 분들은 전부 제자리 그럼 하고 있어요 공부가 나아가지를 않아 입을 뗄 수가 없어 입을 뗄 수도 없고 머리로만 계속 받아들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라 공부하는 게 뭐 그냥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라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제로 질문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물어보는 줄 아는 거라 여러분들이 자원에서 손 든 사람들만 자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물어보는 줄 알고 어떤 분들은 겁을 내서 저 물어보지 마세요 저 안 물어봐요 손 든 사람들한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맨날 맨날 늦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손도 들지도 않은 사람한테 말 시킬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시키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자원을 했다는 거는 자기가 마음을 냈다는 건데 그래서 그거 겁이 나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강제로 시키지도 않는데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니까 하는 거 좋습니다라는 말조차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말조차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서는 항상 꼭꼭 걸어 잠그고 숨기고 안 그런 척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조차도 그냥 겁나고 부담스러운 것이 내가 들으라는 게 그렇게 겁이 나나 그렇게 그렇게 숨겨놓고 다른 모습 다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용기가 없나? 그렇게 자기 꼬라지가 싫은가? 그렇게 자기 꼬라지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안 차니까 그러는 거지 자기 욕심이 안 차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 안 차니까 그런 거지 별 거 있습니까? 자기에 대한 불만? 내 욕심이 안 차니까 내 욕심이 안 차니까 내 욕심이 안 차니까 뭐 이런 거 보면 보는 데마다 전부 말들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되고 싶고 인물 좋은 사람 되고 싶고 공부 잘하는 사람 되고 싶고 그냥 그것 때문에 자기 어떤 게 드러나도 거기에 시비분별심이 없어지면 안정이 되는데 그거 시비분별하느라 안정이 안 돼 안정이 그게 바로 시비분별심인데 있는 거 그대로 거기에 시비분별이 없느냐 있느냐 그거지 내가 오늘따라 헤어스타일이 왜 이럴까 창피해 화면 꺼놓고 있어야지 아 난 오늘 화장도 안 하고 들어왔는데 꺼놓고 있어야지 난 예쁘게 안 하고 들어왔는데 아 예쁘게 줌 줌 이렇게 보면 아 어머 화들짝 놀라지 어머 저 지금 아 어떤 상태인데 뭐 꾸며봤자 똑같은데 본인은 다른 게 보이는 줄 몰라도 똑같다고만 꾸며도 똑같고 안 꾸며도 똑같고 비쭉비쭉한 게 동그랗게 되면 달라지나 그게 이렇게 자기 혼자 거기에 온갖 관심을 거기다 두고 있으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해놔 봤자 하나도 예뻐 보이지 않던데 그 마음이 보이는 거지 그 마음이 오로지 공부에 열성적이면 그거는 이제 아유 공부에 저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거는 머리가 이래 이래도 예뻐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팔등신으로 앉아 있어도 마음이 그게 아니면 그냥 관여도 안 가요 아유 뭐 예쁜 척 뭐 예쁜 척 해봐야 혼자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누가 예쁘게 봐줘요 누가 글쎄요 나는 그거 하나도 예뻐 안 보이던데 마음이 달라지면 얼굴이 달라져요 관상이 달라진다 그러잖아 그죠 얼굴이 달라져 그러면 빛이 나고 예뻐 보여 식이 무성하게 일어나더라도 영원히 나 가정에 머물리라 나 가정에 있으면 예뻐 보여 그 마음 속에 묶여 있는 게 없으니까 못 놔도 예뻐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예쁘게 해가지고 그거 예뻐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거 예쁘게 안 보이던데 일어나는 마음에 시비하는 마음이 없는 그게 바로 도인이다 그게 바로 부처다 그게 바로 매달음이다 그게 바로 해탈이다 식이 무성하게 일어나더라도 무성하게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분별이 없는 그게 벗어난 거다 제가요 또 속아가지고요 이렇고 저렇고 자기가 시비하는데 뭐 그거를 그거를 공부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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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선진식들에 말을 인용을 해서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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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자 뭐합니까 머리만 돌아가지 안 그래요? 암과 아무 상관이 없다 본성은 쉬지 못한 병 우리 중생은 쉬지 못하는 병 그 병 하나의 압박이 없다 쉬면 본래의 본성 본래의 완벽하기 때문에 쉬기만 쉬면 본래의 완벽한게 드러나는데 뭐 쉬워서 본래의 완벽한게 드러나지 못하고 5원짜리 10원짜리 갖고 목매고 산다 좋은 마음에 드는 마음이 생기면 좋아하고 아 내가 분별을 좀 내려놓은 것 같으면 맨날 내려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내려놓은 것 같으면 그냥 좀 좋고 못 내려놓는 것 같으면 또 막 짜증이 나고 그 내려놓고 못 내려놓고 기준도 자기가 정해놓고는 원래 노려놓고 못 내려놓은게 둘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기준 정해놓고는 어떨 때는 내려놨다고 좋아하고 어떨 때는 못 내려놨다고 짜증내고 내려놓고 못 내려놓고 그 두 가지 기준을 그 사이의 기준을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거 자기가 요렇게 그어놓고 요쪽으로 오면은 내려놓은 거야 요렇게 하면은 못 내려놓은 거야 요렇게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 말 알아들으세요 뭐 그래 뭐 뭐 무엇을 더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까 말 주변이 없는 거 같아 뭐 뭐 다 말을 했는데 어느덧 또 한 시간이 지나갔네요 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덧 한 시간이 지나갔어요 참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누가 알아 들을랑가 모르겠네 그런데 길게 길게 한 시간 동안 뭐 강의에서 한 시간 동안 들을 수 들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다 했잖아요 충분히 본성은 암과 아무 상관없다 아 그래? 그럼 훅 씌워지겠지 알 온통 암덩어린다 알미 훅 씌워졌잖아 그냥 알려고 하는 마음 안다 모른다 거기에 다 들어가잖아 우리 분별심이 그런데 본성은 암과 상관없다 그래서 아 할 게 없어졌잖아 할 게 할 게 없어져 버렸잖아 이렇게 좋을 때가 할 게 없어졌는데 원래 이미 그러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병 이게 병이거든 할 게 없어져야 돼 어느 정도 그런데 엉구주춤하게 없어지면 절대 안 되고 없어지려면 제로가 돼야 돼 아니면 노력을 해야지 없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엉구주춤하게 없어져가지고 고르고 머무는 거는 그거는 그러면 안 되고 제로가 돼야 돼 제로 제로 제로는 내가 없는 게 제로지 내가 없는 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뭔가 꺼내놓지 않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대로 나오는 대로 말은 하지만 뭐 별것도 아닌 소리는 한 시간 내내 그냥 하다 자잖아요 참 그럴듯하게 쫙 그런 말 뭐가 있어요 한 시간 내내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다가 참 그럴듯하네요 그거하고 본성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이거로써 충분하다 충분해 이게 본문하고 있다 근데 이것조차도 다들 이제 머리가 돌아가서 그래 그게 본문하고 있지 이렇게 또 머리가 샥 돌아가 알아 쉬지를 못하는 게 병이에요 쉬지 못하면 뭐가 못 쉬느냐 그냥 나오는 건 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시비분별해야 돼 그러다가 어쩌다가 분별이 탁 떨어지면 또 그건 또 좋다고 또 좋다는 마음이 쫙 붙어버려요 끊임없이 좋다 아니면 싫다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거든 좋다 아니면 싫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 그게 바로 시비분별심이거든 어떤 마음이 나오면 좋고 어떤 마음이 나오면 싫어 그게 자기도 모르게 벌써 그래 아니 저 안 좋은데요 안 싫은데요 하지 마세요 속에서 벌써 좋다 싶다가 습관적으로 딱 붙어버려 근데 그게 떨어져야 말끔해진다 깔끔해진다 그냥 그뿐인 거다 그냥 딱 떨어지는 거다 왜 깔끔하지 못한 거야 시비분별심 때문에 깔끔하지 못해요 깔끔하다는 게요 뭐 깨끗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깔끔하다는 것도 느낌으로 그냥 말을 해보는 거 자 보세요 물을 먹으면 물 먹는 거 말고 뭐가 있는데 근데 계속 마음에서는 아 좋다 싫다 이게 붙어버리니까 괴로움이 있는 거라 내가 이걸 들었다가 이거 들은 거 말고 뭐가 있는데요 근데 이걸 들면서 좋다 싫다가 다 항상 자기도 모르게 좋다 싫다는 그 속에 있어요 꼭 좋다 싫다 뭔가 생각 속에 뭔가 느낌 속에 자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깔끔한 거야 도가 별 다른 게 아니라니깐요 왜 물 먹을 때 물만 먹는 게 도다 물도 물몰 물몰 물만 못 먹어 아 저 물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물만 먹는데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물만 먹는데요 그거 있잖아 그거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야 물 먹을 때 물만 먹는 거지요 하이 뭐 이렇게 오는 그게 없나 딱 여기에서 말 뜻으로 들었을 때는 스처스님이 무슨 횡설 수술을 하고 있나 이럴 지 몰라도 말 뜻으로 들으면 그래 근데 이거 말고 그냥 없나 그냥 이걸로 끊임없이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거 말고 응 이거 좀 냅뼈로 두고 이거 쉬고 그냥 물만 먹는 거지요 물만 먹는 거지요 물만 먹는 거지요 분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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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분별심이 아니거든 분별심 분별심이지 신별심 별 분 분별심 미지 그것을 내가 좋다 싫다 하니까 분별에 사로잡히는게 된다 속는게 된다 이게 이게 뭐 이거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좋다 싫다 말함 때문에 괴로움이 붙는 거지 이거나 자기한테서 나오는 마음이나 화가 난다 화하고 얘하고 다를 바가 많이 있어요 근데 화가 나니까 딱 붙어서 나오는 마음이 싫어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물만 먹는 거다 라는 거는 화가 화 화가 화가 나는 무슨 문제가 있나 질투심미 무슨 문제가 있나 거기에 무슨 무게가 있나 거기에 무슨 무게가 있나 무게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어떤 마음이 나와도 거기에는 아무 무게가 없는데 자기가 무게를 꽉 줘놓고 스님 아직까지도 이런 마음의 뭐가 뭐 뭐 뭐 뭐가 분별심이 뭐 문제야 분별심이 분별심이 무겁지 그러니까 괴롭지 분별심 거기에 무슨 무게가 있는데 분별심 욕심 저런 욕심이 많았어요 하니까 욕심의 무게가 한 100키로 쯤 되지 욕심 욕심의 무게가 1g도 없잖아요 뭐 욕심 공부가 안 됐어요 공부가 안 됐어요 라는 뜻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거기에 무게를 두는 만큼 키로수가 많이 느껴지는 거지 공부가 안 돼서요 공부가 돼서요 무슨 무게감이 있으면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으면 자기가 차이를 뒀잖아 공부되는 이런 거야 라는 개념에 속아 있는 거고 공부가 안 되는 거는 이런 거야 라는 개념에 속아 그러니까 그만큼의 무게가 확 주어지는 거지 자기가 준 무게 누구는 거기다 10키로 누구는 100키로 누구는 1000키로 자기가 준 무게만큼 느껴지는 거지 원래 무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천지 창조자지 내가 그런 무게를 촥촥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신통력이 그런 무게도 촥촥 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막 괴로워하고 그리고 엉뚱한 신통력 찾고 그래서 엉뚱한 신통력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이것도 저것도 다 뺏기고 참말로 어디에 무슨 무게감이 있냐고요 무슨 무게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개념으로 자기 마음으로 준 거지 아이고 스님 제가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제가요 아직까지 마음이 이래가지고요 자기가 거기다가 20키로 딱 줘놓고 누구는 자기 거기다가 5키로 딱 줘놓고 누구는 100키로 딱 줘놓고 자기 혼자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써놓은 것도 뭐 대원경지는 본성이 청정함이요 평등성지는 마음에 병이 없음이요 다 그게 그 말이잖아 묘관찰지는 견해가 유의가 아니미요 말 이렇게 싹싹싹싹 바꿔놨지 같은 소리예요 성소작진은 둥근 거울과 같다 왜 둥글다고 했는가 이런 거 설명해봤자 자꾸 개념만 생기니까 그냥 그냥 감으로 듣고 치워버리면 돼요 감으로 듣고 인연이 돌고 돌지만 다만 이론과 말을 쓸 뿐 참된 자성은 없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5키로그램도 주고 100키로그램도 주고 무게감을 내 마음대로 계속 그렇게 주고 돌고 돌지만 참된 자성 없다 거기에는 무게감이 원래 없다 네가 네 마음대로 100키로도 줬다가 5키로도 줬다가 하지만 거기는 무게감이 없다 이 말이잖아 제105식 제6식 제7식 제8식의 인연이 돌고 돌지만 다만 이론과 말을 쓸 이름과 말일 뿐 네가 이름과 말에 개념에 네 고정관념에 네 생각에 네 아름아리에 속은 것일 뿐 참된 자성은 없다 거기는 무게감이 없다 이 말이잖아 참된 자성은 없다 없는 것에다가 또 없는데요 제가 또 두고 있어요 하면 자기가 거기다가 주는 거지 아 그런 무게감이 없는데 뭐 그러면 뭘 할 게 있고 뭐가 안 되는 게 있고 뭘 잘못한 게 있고 또 뭘 잘한 게 있는데 그 순간 다 떨어지는 거지 모양은? 모양 아닌 모양일 뿐? 모양이 다양하니까 재미있잖아요 다양한 재미로 사는 것이 때로는 병도 걸리고 그래서 병원도 가고 때로는 뭐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그 다양하니까 재미있는 거지 맨날 똑같으면 재미있겠어요? 또 다양한 재미를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니까 이러고 사는 거지 그럼 그걸 즐기고 사는 거지 내 몸은 내 모고 새 몸은 새 모고 동그라면 동그라로 화가 나는 것도 편안한 것도 똑같이 즐기고 사는 거지 그로부터 벗어나야 그것을 즐기고 사는 거지 이 즐기고 산다는 것도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 본 거예요 맨날 예쁘게 해서 맨날 그러고 있어봐요 그것도요 식상해요 지겨워요 어떨 때는 못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꾀재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쁘게도 해야 그 예쁜 게 좋지 빛이 나지 항상 똑같이 인형처럼 하고 있어봐요 여러분들 그런 건 좋습니까? 아 피곤하고 불편하고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딱 느끼지 항상 이렇게 이렇게 그냥 순간순간 상상도 못하게 창조가 되잖아요 순간순간 거기 무슨 무게감이 있어? 그냥 혼자 무게감을 더 가지고 그런데요 이래 가지고요 이래 가지고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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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오늘 이랬고 어제 이랬고 전에는 이랬고 내일은 이랬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그렇지 않냐고 그거를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뭐 압대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갑자기 제가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머리로 이해가 될 말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뭐 이거 이거 오늘 이 내용 별로 설명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표정이 그렇게? 스님이 원맨슈를 하니까 재미있어서 표정이 그렇게 밝아졌나? 그래 이거 별 소용없습니다 이 공부 이 본성에는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디 제발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보고 이해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에 대해서 쓰는 거야 자기 그 이것만 방해 안 하면 이거는 방해만 해 우리 본성한테는 이건 방해만 해 이것만 방해 안 하면 아이고 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네 자 오늘은 이상한 법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질의응답 3부 질의응답 4부 질의응답 감사합니다.